10월 12일 미국 현지시간입니다. 토요일 한국은 10월 13일이 되겠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놀의 테슬라 월과 속보 뉴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테슬라 중심으로 가고 주말에는 국제뉴스와 종목 중심으로 갈텐데 오늘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고급 정보들을 오픈 영상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알짜배기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세 종목은 멤버십 영상에서 다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세 종목을 강력 추천을 했는데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비. 그 다음에 모롱고 디비. 모롱고 디비는 티커가 mdb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이 세 가지 기업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조금 전에 나온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소식은요. 여전히 ai 인프라가 ai가 시장을 한 번 더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가는 이 ai 관련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요. ai 구현의 4단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시작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생산성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2단계의 ai 인프라 주식은 연초 이래 무려 27%가 상승한 상태고요. 또한 이들의 시작 시장 가치 평가는 엔비디아의 깜짝 매각 대규모 자본 지출 기업 ai에 대한 언급이 약간 둔화되는데 2단계 주식에는 반도체 클라우드 공급 업체인 데이터센터 REIT라 그러죠. 하드웨어 및 장비 보안 소프트웨어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서, 일명 M3죠. 플러스, 오라클까지 이런 대형 주식도 포함이 되고요. 이들은 24년 2150억 달러, 25년에는 2500억 달러 이상의 ai 자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계속 투자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주식 ai 외에도 단기 기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지만 2단계 주가는 예상 EPS를 넘어 상승했으며 ai의 잠재적인 향상에 대한 투자자의 낙관적인 점진적인 낙관론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익률은 높은 시작 가치 평가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현재 2단계 주식의 가치 평가는 평균 이상으로 밝혔습니다. S&P 500과 비교했을 때 이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0.4 표준 편차 더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러한 주식이 더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로 인해 대형 기술 주식이 투자자와 분석가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도 ai 관련 자본 지출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ai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년에도 우리의 먹거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있을 때마다 메스타점 잘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S&P 500은 강세장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거든요. 처음으로 5,800을 상위하는 수준으로 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S&P 500은 어저께 주간 1.11%를 추가하면서 5,800, 15.0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5개의 섹션 중에 3개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크 지수는 5월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 지수는 처음 사상 처음으로 5.800포인트 수준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줄을 보냈습니다. 2024년에 45개의 기록적인 마감치를 기록했고요. 이 통계에 따르면 195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가장 많이 기록한 해로 목록에서 1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새로운 일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4만 3천 포인트 이정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 우려, 예상보다 더 뜨거운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보고서, CPI죠. 연준의 금리나 예상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강승세를 보였는데요. 상승세,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일부는 대형 은행의 분기 실적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했잖아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양호한 경제 데이터와 금융기관의 긍정적인 수익 보고서가 투자 심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PPI와 CPI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이제는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의 씁쓸함은 어느 정도 상세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CPI가 어느 정도 나와도 가는 거야. 경제는 워낙 강하니까 이란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중동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그래도 확전 이상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견해가 조금씩 투자자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쉽지 않네요. 자, 애플의 자율주행차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들여다볼까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애플의 캘리포니아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 허가를 회사에 요청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2017년에 처음 발급된 이 허가로 아이폰 제조업체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안전운전자에 탑승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애플은 DMV에 연락해서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제조업체 시험 허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9월 25일에 편지를 보내 취소가 2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애플 차들이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취소했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애플이 전기차 완전히 접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겠습니다. 자, 구글이 일단 소송이 아니라 항소에 나섰네요.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지연해달라고 하는 지금 구글은 요즘 좀 순한 시대잖아요. 반독점도 시작해서 검색시장 독점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년 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구글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 소송이 걸리면 저런 소송은 몇 년째 가고 그리고 대부분 합의를 하죠. 그렇죠? 합의를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흐름 보셔야 됩니다. 현재 6만 3천 1공파를 찍고 있고요. 강력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미주놀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부방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셔야죠. 최근에 멤버십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세계여행 가입하시면 여러분 올해 올라간 영상을 하나도 못 보세요. 최소 우주부터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 아시죠? 이제 어닝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꼭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네요. 좀 들여다볼까요? MBC 뉴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관리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보복해야죠.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삼을 군사 및 에너지 시설의 후보 목록을 작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핵 시설을 공격하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으며 없다고 핵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유가가 상승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브렌트 원유 선물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은 지난주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10월 8일까지 주에 브렌트 원유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을 12만 3,226개 계약을 16만 5,008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함에 따라 긴장을 계속 늦추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란이 10월 1일 이스라엘의 에바논 침공과 테헤란의 하마스, 이스라엘의 한의에,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핫산, 나슬라라 등 동맹국 암살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1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표한 후 원유 가격이 상승했죠.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석유시설에 보복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요음, 키프르 연휴 동안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토요일 저녁에... 로이로는 이번 주에 걸프 지역 소식통 3명을 이용해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워싱턴에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의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란의 원유시설은 이란의 돈줄이죠. 그렇죠? 적유를 친다라고 하는 것? 아 이거 참... 좀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잘 모르시는 종목과 기업일 텐데요. 자, 달든 레스토랑, 티커가 DRI입니다. 금요일에 추니스 홀딩스, 추니스 홀딩스를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액 현금 거래의 기업가치는 6억 5백만 달러, 레스토랑입니다. 추니 홀딩스는 1982년에 마이크 영과 존 제비, 텍사스 오스틴에서 설립했습니다. 약 60명이 앉을 수 있는 오래된 바베큐 가게에 첫 번째, 천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는데요. 추니죠. 설립자들은 독특한 분위기에서 신선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재미있고 멋진 텍스, 맥스 레스토랑을 만들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흘러서 옛날에는 재밌었지 모르지만 요즘은 손님들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의 핀테크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빈훗과 업스타트는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의 움직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요? 흥미로운 종목에 대한 소식인데요. 로빈훗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12월 4일에 로빈훗 최초로 투자자의 날 이벤트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력이 표시해 두세요. 2024년 12월 4일, 며칠 남았죠? 두 달도 안 남았네. 그럼 우리는 익스펙테이션 매매법. 그렇죠? 이거 발표한 다음부터 14.8%나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소식은 TRU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양이하고 개 의료보험 제공업체입니다. 무슨 의료보험을? 미국에서 많이 들어요. 고양이하고 개를 위한 의료보험 회사인 투르펜, 티커는 TRUP, 14.5%나 상승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요즘 알젠티나 뜨는 거 아시죠?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두루켄밀로도 투자 많이 하는 곳이죠. 아르젠티나 은행의 티커는 GGAL 그루프 파이낸시오 갈리시아 아, 이게 약간 아르헨티나 용어네. 그렇죠? 14.4%나 상승했습니다. 업스타트는 AI 대출 플랫폼이 소비자 할부 대출 20억 달러를 민간 신용 대출 기관인 OWL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에 13.9% 상승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업스타트는 진짜 AI로 인해서 대출해 주는 곳인데 약간 인식이 고리대금 쪽으로 조금 조금 저기 운영진들이 양아치질질을 해가지고 인식은 좀 별로 안 좋죠. 에어버스 문제의 보고 속에 스피릿 에어라인 시스템이 거래 스프레드를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보잉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을 인수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거래 규모가 와우, 에어버스가 스피릿에서 공급받은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버스가 스피릿에서 공급받는 부품으로 일부 공급망 문제가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장거리 A350을 포함한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보면 뭔가 보잉은 뭐를 해도 문제야. 그렇죠?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 티커가 TLN입니다. TLN, 텔른 에너지라고 송전망 운영사거든요. 송전망 운영사 PJM 인턴 컨트넨션 환경단체의 불만을 처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음 연례 기본 잔여 용량 증명을 약 6개월 연계한다고 밝혀요. 그래서 금요일에 마이너스 5.2%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는 얘기. 이건 또 흥미로운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네요. 미국 부동산 시장 얘기인데요. 부동산 셀렉트 섹터인 ETF죠. XLRE는 이번 주를 0.21% 하락한 43.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500의 부동산 관리 및 개발지수는 1.82% 상승한 반면에 주식은 지난주 대비 0.40%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주거비 증가 속도는 완화시켰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네요. 따라서 주택 구매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막상 50BP 내리고 난 다음에도 부동산 측에서는 뭔가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국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 판매량,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전기차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면 진짜 끝장나니까 그렇죠? 자, 월가의 또 다른 기록적인 한 획을 그었던 한 주간의 모습인데요. 종목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예상보다 나은 PPI로 그다음에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시작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 부문, 특히 AI 관련 주식에 대한 낙관 논의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1.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주목받았던 주식들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티커는 MET, 네트, 네트 주가가 목요일에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약 1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인 키버라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알파벳 주가는 화요일에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구제책으로 구글의 사업부를 분할할 가능성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구글 에픽 게임즈 법적 싸움도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미국에서 향후 3년 동안 구글은 개발자들이 자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제재에 가져와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벅창 터질 일이죠. 그렇죠. 반도체 연결 기업인 아스테라랩 티커는 ALAB 랩이 아니라 랩 A랩이에요. A-L-A-B B는 보이 한국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아스테라랩 클라우드 규모로 가속된 구축된 컴퓨링 플랫폼에서 AI 데이터 흐름에 최적화된 새로운 패브릭 스위치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면서 무려 28%가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 로봇 이벤트에 대한 반응으로 주중에 발표 정가는 12.5% 아니 아니 되게 바로 올랐는데 발표가 대한 반응 이거 한 왜 이러니 발음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미 발표하기 전에 하락 메모리 나오고 발표 위에도 나와서 주중에 한 주간 동안 12.5%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이벤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호평을 받은 사이버캡 로봇 택시에 대해서 일단 기술, 승차, 공유, 경제 또는 출시 전략에 대한 출시 전략에 대한 실제 세부 정보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테슬라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요. 슈마컴이 최근 약세에서 벗어나 약 12% 상승했습니다. 일부 대형 AI 공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가 10만 개가 넘는 GPU를 최근 배치하는 등 긍정적인 출애하량 데이터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 티커는 FSLR 퍼스트 솔라는 제프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보고서의 초점이 잠재적인 지연과 기타 역풍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주에 무려 8%나 하락했습니다. 화이저는요. 주중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활동과 투자가인 스타보드 밸류의 최근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면서 0.65포인트 행동주의들이 들어갔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치펀드 화이저에서 같이 창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CEO가 다음 주 회의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네요. 파업 근로자와의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몇 명? 3만 3천명. 엄청나네. 안 그래도 진짜 힘든데. AMD의 주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어드밴승 AI 2024 행사에서 회사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할 때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번 주에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다?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거다. 시장에서 시장의 평가는 요즘 굉장히 냉정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주말 뉴스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놀림 눌러주시고요. 좀 버벅댔는데 조금 더 연습 많이 해서 날 먹어서 그러나 요즘에 자꾸 버벅댔지 이런 제 자신도 용서해야겠죠.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